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진짜 나 세게 때리면 주먹 날아갈거야. 진짜 주먹 바로 날아가. 나 그런거 별로 상관 안해.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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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천천히 걸리면 되지. 아니 근데 맞춰야 돼. 그냥 다 황성경 작가한테 다가. 야 민경훈 팬티 보인다고? 니가 뱉은 말도 몰라. 형훈 형이 뱉은 말 더 알아요? 하이튼. 열심히 살다보면 이런저런 일이 또 있고. 그걸 또 견뎌내고 또 살다보면 좋은 일이 있어요. 그렇죠 그렇죠. 뭔 일인데요? 뭔 일. 넌 알고 있어? 나도 알고 있지. 경훈이 알고 있어? 뭐라고? 아아 뭐야. 자 하나 둘 셋. 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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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거 있어. 하하하하하하 상토방톱. 촬영자 글쎄. 어? 없냐고. 말로 해봐라. 하하하하. 말로 해봐라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제일 행복해 보여. 굉장히 행복합니다. 제일 많이 나와. 나보다 더 많이 나와. 그리고 아님 형님. 리액션이 너무 없어요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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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. 이경훈씨도. 아. 그것도. 하하하하. 그쵸? 아. 어. aryf. 이야기하는 동안을 보자. 하하하하하. 하하하하. 나. oh. 서자우리가 말 말아 내가 말 말아? 도찍이 개쯔지 점점 점점 왜 화평을 떼고 열 받아서 터지 못해 근데 우리가 갑자기 정원아 열받은 거 같아 솔직한 걸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서브에 자신 있어요 공정해 보이지 않으면 재미가 없는 거야 스포츠라는 것은 룰이 있고 공정해야 재미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스포츠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거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고등학교 돌아가보면 히트 같은 저런 스타일은 안 무서워 어? 근데 딱 이런 스타일을 샤프가 찍는다 예예 예약도 예약도 아휴 힘드네 스포츠는 굉장히 진짜 스포츠 아휴 잠시만 이 나처럼 부르는 거 아니야? 진짜? 아니야? 니 깎아라 혜운대 와 미안하다 야 이거 어디 꼽아? 하와이야 이거 케르미가 7 8 9 10 10 10 10 10 14 10 10 10 11 줄 전화진대가 여기에요 그러면 지난번에는 우리가 그 어묵을 했으니까 오늘은 삼겹살을 내 한정, 내 한정, 내 한정 해가지고 저렇게 시간 지난 것 같아 아직도 그래요 엄청 옛날 사람이네 언제적 도와주냐, 언제적 민경훈이냐 저 형이, 저 형은 말이 너무 많아 말이 너무 많아 여보, 영철이 형이 끼면 자꾸 딴 데로 가요 이게 삐진다 그래서 다른거 잡는다 저, 저랑 다른거 몇개 조율되는것도 있는데 아 진짜 아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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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하루 조용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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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얘기하잖아 오늘 하루를 세일아 그러면 잠깐만 몸 아프다 물 한번 물 그러면 니가 아 장훈이랑 영철이 날씨 그거 말고 니가 붙임줄은 없지 물 뒤에 있는데 짜증나 진짜 아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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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진짜 너무한다 야, 너 뒤에 노래방 가있어 너 뒤에 노래방 가있어 아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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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또 애드립 떨어지면 수영이 오더라 또 하나 뭘 봐 뭘 봐 아하하하하하 아아악 두께로 몰라 나도 날 몰라 아아악 아아아악 아아악 아아악 두께로 몰라 나도 날 몰라